미국 영화에 종종 등장하곤 하는 광대 살인마 이런 광대 살인마의 유래를 아시나요? 미국인들에게 광대는 한편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광대가 공포의 대상이 된 시작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광대 분장을 하며 좋은 사람인 척한 연쇄 살인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미국의 광대의 괴담을 유발한 범죄자 연쇄 살인마의 심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 그것에서는 광대 피에로가 어린 소년들의 낙지에 살인하고 너무나 유명한 영화 조커에서도 피에로 광대 분장을 한 남자가 살인자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광대 살인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연쇄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화 그것에 나오는 광대 캐릭터는 바로 이 존 게이시에서 따온 것이며 영화 조커에서 주인공 아서 플렉은 포고스라는 무대에 서는데 바로 이 포고스는 연쇄 살인마 존 게이시의 별명이었던 포고 더 크라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존 게이시의 이야기를 제가 다루려는 이유는 존 게이시를 통해 인간관계의 피해자가 어떻게 악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게이시는 무려 33명의 아무 죄 없는 소년과 청년들을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고문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런 존 게이시의 또 다른 면은 성공한 사업과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존 게이시가 무려 33명의 소년과 청년들을 살해하는 동안 이웃들은 심지어 경찰조차도 존 게이시를 전혀 의심하지 못할 만큼 존 게이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는 지역 내 정치인들과 교류했고 많은 돈을 벌었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을 둘이나 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알고 보니 남색의 살인마라는 게 밝혀지자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존 게이시는 1942년에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게이시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스탠린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게이시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게이시를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며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게이시의 아버지는 몸이 아픈 게이시를 치료해주려 하기보다는 게이시가 허약하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매우 비난했습니다. 게이시의 아버지는 게이시를 이름이 아닌 시시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시시의 뜻은 계집애 같은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게이시의 아버지는 딸들에게는 다정한 아빠였지만 게이시에게만 유독 폭력적으로 부렸고 이로 인해 게이시는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스탠린은 술만 마시면 게이시를 지하실로 데려가 폭행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스탠린은 게이시를 혁대, 망치, 스패너 등으로 잔인하게 때렸고 게이시가 잘못을 하면 가죽으로도 때렸습니다. 그러다 게이시는 소년 시절 아버지 친구의 공업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버지, 친구는 게이시를 차 안으로 끌어들이더니 소년인 게이시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게이시는 신고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신고를 하게 되면 아버지 스탠리가 자신에게 화를 내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 후 게이시는 동성애 성향을 가지게 되었지만 카톨릭 집안에서 그런 성향을 들키면 큰일 날까 두려워 게이시는 그런 성향을 최대한 감춘 채 살아가게 됩니다. 게이시는 탁월한 노력과 지능으로 노스웨스트 대학교에 입학하지만 겁이 많은 게이시를 못마땅하게 여긴 게이시의 아버지는 게이시를 강제로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하게 합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게이시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방부처리실 뒤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웅크린 채 혼자 시체들과 함께 잠을 자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혼자 잠을 자던 게이시는 우연히 죽은 10대 소년의 시체의 관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게이시는 처음으로 남자의 몸을 만지게 됩니다. 그것도 죽은 남자의 몸을 그 후 게이시는 KFC 매니저로 취직하게 되어 성공을 맛보게 되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게이시는 자신의 동성의 성향을 숨기고 KFC 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굶을 대로 굶았던 게이시는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0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성숙한 인간이라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이혼당한 이유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게이시는 미성숙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이혼당한 것 또한 철저히 자기가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더더욱 망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형량이 높더라도 그보다 훨씬 빨리 출소할 수 있었는데 그로 인해 게이시는 10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 6개월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 후 게이시는 인생을 세탁하기 위해 이사를 가고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서 사업에 성공하고 재혼까지 해서 성공한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게이시는 살인을 시작합니다. 게이시가 살인을 한 이유는 성범죄로 잡혀가 본 게이시의 생각에서는 아예 피해자를 죽여버리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게이시는 피해자를 철저히 자신의 뒤틀린 욕구를 해소할 도구로만 본 것이었습니다. 게이시는 영악하게도 거리의 노숙 소년이나 동성애 청년처럼 갑자기 사라져도 찾지 않을 청년과 소년들만 범행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 게이시는 이 점을 이용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과 소년들을 주로 범죄 타겟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게이시는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경찰 행세를 해가며 무려 33명의 청년과 소년들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범죄를 저지른 뒤 고문 후 살해해 자신의 집 바닥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더 경악할 것은 게이시는 자신의 범죄 타겟이 된 피해자를 죽일 때 목을 노끈으로 묶은 뒤 천천히 피해자가 죽어가는 것을 즐기며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이시의 범죄가 탄로나게 된 계기에는 로버트 피스트라는 15세 소년을 취직시켜주겠다고 게이시가 유인해서 데려갔는데 피스트는 거리의 노숙 소년이 아니라 가족이 있었고 피스트가 집을 나가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취직자리를 알아보러 간다고 했고 경찰이 피스트가 간다던 약국에 가서 확인해보니 목격자가 피스트가 한 남자의 차를 타고 갔다고 증언했고 그 차의 주인이 게이시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게이시는 그 당시 지역사회의 공언자이자 유명인사였고 경찰조차 게이시가 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게이시에게 과거 미성년자 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기나긴 추적 끝에 게이시의 집을 파보니 집 바닥 아래에서 다수의 시체가 발견되어 이웃고 게이시가 33명의 청년과 소년들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실 존 게이시 살인사건은 세상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단지 존 게이시라는 연쇄 살인마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존 게이시의 이상심리를 밝히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게이시는 왜 이리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자가 된 것일까요? 그는 분명 피해자였는데 말입니다. 게이시가 잡힌 후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밝혀지게 되었고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괴롭힌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대놓고 괴롭히고 때린 아버지에게는 미안함을 드러낸 반면 어머니는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존 게이시의 심리는 오히려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심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게이시의 정신이 망가진 것은 그를 학대한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이시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게이시는 소년원에서 그의 아버지 스탠리가 간경화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슬퍼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이시가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한 순간이라 꼽은 것은 그가 아이오아에서 가정을 꾸리고 두 명의 아이를 두었을 때 그를 학대한 스탠리가 찾아와 게이시의 능력을 인정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게이시는 자신이 당했던 학대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힌 족쇄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그 족쇄를 스스로 더 올가미면서 끊임없이 남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가 저지른 살인의 범죄 행각이 들키지 않았더라면 미 하원 의원이 되었을 수 있었을 정도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만큼 그의 내면에 자리한 그림자는 더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인했던 건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게이시 자신이었습니다. 게이시는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두고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마주했던 그 시절을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이시는 그 기억 속에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 자신 대신 다른 희생자를 괴롭히고 고문한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서 말이죠. 게이시의 아버지는 지하실에서 게이시를 학대했고 게이시는 그 행동들을 다른 희생자에게 반복해서 재현한 것입니다. 게이시는 어린 시절 당했던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이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어쩌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는 게이시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성공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게이시가 죽이고 묻은 시체들은 바로 자신의 고통을 대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쁜 사람은 그를 때린 아버지인데 그는 오히려 나약한 자신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약했던 자신을 부정하고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학대자인 아버지가 되어 다른 사람을 학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멍청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해서 멍청하고 나약한 건 내가 아니라는 방어를 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젊은 남성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멍청한 나약한 사람으로 피해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내세우고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이시는 심리적인 위험에서 일시적으로 탈출하고 계속해서 우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게이시는 비록 성공한 유명 인사였지만 결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이시가 10대이던 시절 스탠니는 망치로 게이시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게이시는 머리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고 그를 진료했던 의사는 그가 결코 그 외상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 진단한 만큼 그는 그 당시에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게이시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그런 고통을 겪어도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며 성장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두 가지의 심리를 겪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은 가해자와 달리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를 당한 자신이 나약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나약한 자신을 격렬하며 기회가 생길 때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자신은 가해자로 군림하려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게이시는 자기 자신이 가해자의 마음에 공감했고 가해자인 아버지 스탠리의 입장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약한 자신을 격렬하고 피해자에게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와 달리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피해자인 자신을 스스로 격렬하고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려는 심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듯 피해자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미워하기보다 가해자의 우월한 위치를 동경하고 자기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이시의 아버지 스탠리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무수한 죽음을 목격했고 그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아들인 게이시를 괴롭혔고 게이시 역시 자신의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사냥감 삼아 괴롭히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죽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의 공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이들이 있는데 존 게이시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불우한 성장비를 보낸 게이시는 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고 오직 남에게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득바득 성공했지만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완벽한 순간도 맛봤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공허하고 텅 비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스탠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대인관계에서 아버지에게서 겪었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그는 우월한 사람인 척 오만하게 굴었지만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오만하게 굴었던 건 그만큼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습성을 가집니다. 게이시는 그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인 척 행세해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고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에너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내면의 두려움을 무고한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벗어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게이시의 생존 방식이었고 그것은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게이시는 친근한 이웃인 척 광대의 분장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행세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된 후에는 2천 장이 넘는 삐에로 광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광대의 분장은 사실은 진짜 자기 얼굴과 표정을 보여줄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내면이 혼란스럽고 괴롭고 불안하지만 그런 진짜 얼굴을 감추고 웃으며 좋은 사람인 척 행세하던 그는 밤이 되어 살인자가 되었을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인을 통해 다시 감추고 아침에는 다시 웃는 광대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모순된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쁘게 군 사람을 위호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동경하고 과학자에게 인정받으려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심리이고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잘못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좋은 사람 완벽주의자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아가 결핍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 대상을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유별나게 커 보이는 사람은 사실 그만큼 마음의 족쇄가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대로 싫어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웃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노력은 우리가 사람으로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나친 노력이 아니라 평범한 얼굴 평범한 마음 평범한 표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